영진아 저기 형한테 가자 일로와봐 형한테 와 형한테 일로와 일로와 여기 형 알았어 영진이 데리고 가고 있어 왔어 왔어 아빠한테 왔어 일로와봐 형진아 일로와봐 알았어 아빠 밀어줄게 올라가 올라갔어 성공했어 조심해 떨어지 않게 영진이 어디있어 영진이 밑에 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디가는거 영진이 저거 어디가는거야 어디가 아빠 하나 뺀다고 장난감 아니야 카메라 달라고 알았어 사진 찍고 줄게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티내원